지금까지 우리는 멀티배릿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공부를 진행해 왔죠. 그래서 여기 있는 D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independent variable 혹은 feature라고도 부르는 independent variable 혹은 so-called feature라고도 부르는 그런 형태의 dimension이 되는 것이었죠. 그게 여러 dimension이 있는 것이 바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혹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전에 r²가 네거티브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r²가 네거티브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flatline의 variance들보다도 에러가 total deviation이 커지는 경우 이렇게 특정한 non-linear한 패턴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r²가 네거티브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게 1-sse, sst이고 예를 들면 sum of scaled error가 sst보다 커진 상황에서 얼마든지 네거티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한 번쯤은 뭘 해볼 수 있느냐 하면 그러면 이 linear relation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linear 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expand 해야 되겠죠.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non-linear한 regression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non-linear한 regression을 우리가 해볼 텐데 거기에도 다양한 계층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멀티베리에이트하고 non-parametric한 그런 모델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x1에서부터 xd까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델이다. r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neural network가 대표적인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지요. 꼭 non-parametric은 아니지만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거와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하면 저는 가우션 프로세스 regression이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면 가우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레벨에서의 전문성은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지만 하지만 non-linear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non-linear한 transformation 한다. 무엇을 transformation을 하느냐? 다음과 같이 있는 feature들, independent variable을 non-linear transformation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non-linear transformation을 여기는 R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다만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코릴레이션, 인터렉션에 대해서는 모델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X1, X2, X3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정리를 jointly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인트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X1 하나에 대해서만 R1을 적용하고 X2 하나에 대해서만 R2를 적용하고 X2 하나에 대해서만 R2를 적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터렉션은 모델링하지 않은 거예요. X1과 X2의 인터렉션에 대해서는 모델링하지 않았다. 하나 더. 여기는 R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theta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파라미트로 아이즈했다. R1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의 함수인지는 모르겠으나 theta1이라는 파라미터가 필요로 한다. R1이라는 것도 학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simplify 하자고 하면 이 theta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beta라고 하는 형태로서의 그런 linear combination을 시켜줄 수 있는 즉 R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deterministic하게 그 다음에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된 심플리파이 되어 있는 형태로서 non-linear하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 그렇게 만들어진 non-linear한 것을 add를 해내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이 D까지 모든 것을 이것들의 non-linear transformation 된 것에 linear sum으로 wire를 표현하겠다. linear sum이라는 데서 한계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non-linear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linear 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하자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additive regression입니다. 왜 additive라는 말인지 이해가 가죠. 왜 additive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더셈으로 결국에는 linear sum으로 모델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냥 linear regression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linear regression은 아닌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을 이용해서 R1에서부터 R2까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플한 다른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트랜스포메이션 펑션 non-linear한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로그도 있을 수 있고 스퀘어드도 있을 수 있고 큐빅도 있을 수 있고 익스포넨셜도 있고 사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R을 모델링해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피처도 넣을 수 있는 아이덴티티로 Y는 X로 그냥 R을 넣을 수도 있고 그건 그냥 linear regression이랑 동일하겠죠. 아니면 non-linear한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linear regression을 그것들을 피처 삼아 모델링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 additive regression을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linear regression 맨 밑바닥에 있는 것도 짜봤으니까 그 다음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밑바닥에 있는 거 짜봤죠. 그래서 linear regression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안한 부분은 우리 시퀀셜 피처 셀렉션 이거 안 해봤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퀀셜 피처 셀렉션은 안 해봤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API를 써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현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 같이 데이터를 로딩하고 있죠. 이건 데이터 로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어떤 컬러 명의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지 Y와 X로 쓸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데이터 프랩이라고 합시다.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number of raw feature 우리가 실제 데이터가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raw feature가 있다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처음으로 한 건데 밑에 루프 돌릴 때 쓰려고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데이터 프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데이터 프랩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뭔 일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이거는 위에 없으니까 위에 없는 펑션이죠. 이거는 우리가 커스텀 메이드 펑션이 되겠습니다. 커스텀 메이드 펑션이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음 같이 프린트 코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펑션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성능을 보는 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성능을 본다. 퍼포먼스를 본다. 그러면 어떤 변수들을 썼는지가 중요하겠죠. 현재 object x라고 하는 것이 x를 변수를 쓴 것이고 총 위에서 했던 세 개 우리 지금까지 멀티밸리데이션 리니어 리그레이션 했던 것들 그대로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퍼포먼스를 여기서 볼 것입니다. 보기로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뭘 하느냐 이제 에디티브 리그레이션에서 하려고 했던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자. 뭐 두 가지 종류 해보겠습니다. 로그와 스퀘어드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로그와 스퀘어드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요 속에 있는 이너루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로우 피처가 로우 피처가 어디 있느냐 세 개의 넘버 오브 로우 피처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 루프는 몇 번 돌아가게 될까요? 3x2 해가지고 세 번 돌고 두 번 도니까 여섯 번 돌게 되겠죠. 여섯 개의 피처들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개별 변수들마다 로그도 취해보고 혹은 스퀘어드도 취해보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같이 Expand Feature by Transformation 이라고 하는 펑션을 또 만들 겁니다. 요거는 요거 역시 뒤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있는 Expand Feature by Transformation 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정한 트랜스포메이션 방법론 이제 여기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방법론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컬럼을 쓸 것인지 여기는 어떤 컬럼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된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팬더스의 컨케터네인 이건 우리가 언제 한 번 본 적 있죠?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저기 컨스턴트 벡터를 우리 인푸드 멀티베릿 리그레이션 하려고 할 때 컨스턴트 벡터를 넣을 때 1로 다 지정된 벡터를 넣을 때 이 구문을 활용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오브젝트 X에 그래서 인크리멘탈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트랜스포메 된 것을 하나 더 추가해준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럼 총 3개에다가 6개 9개의 피처가 있는 것이죠. 9개의 피처가 있는 상태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 번 더 합니다. 이거는 3개 변수 요거는 총 몇 개 있을까요? 그대로인 거 로그한 거 스퀘어드한 거 중에서 9개 변수 어깨 변수에 대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다. 1번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베리어블 셀렉션을 한 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블 셀렉션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베리어블 셀렉션을 한 번 이건 사이킷 런을 이용해가지고 한 번 셀렉션에서 셀렉티드 된 컬럼들만 이용해가지고 다시 오브젝트 X를 찾고 셀렉티드 된 컬럼들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겠다. 한 번 더 cv 크로스 밸리데이션 퍼포먼스 이건 이제 셀렉티드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몇 개 셀렉티드 되나요?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이용해가지고 한 번 어떻게 퍼포먼스가 달라지나 한 번 봅시다. 이거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냥 원 데이터만 이용했을 때 얼마만큼 성능이 나올 것인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다 해가지고 다 때려 박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퍼포먼스는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이냐 물론 크로스 밸리데이션 퍼포먼스니까 트레이닝 퍼포먼스는 증가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테스팅 퍼포먼스가 증가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테스팅 R2가 항상 증가하는 건 아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성능을 보고 그 다음에 베리어블 셀렉션 하고 나서 성능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성능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